숲길에서 강세화 금속성의 비정에서 잠시 벗어나 바람결 타고 흐르는 새소리도 들으며 프립새의 한들거리는 숲길이고 싶어라 모든 가치의 적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대체 무엇이며 삼라만상은 어떤 뜻인가 그 모든 잡다한 일들 그냥 잊고 싶어라 하늘엔 구름 한 장 숲 사이로 흘러가고 소중하고 눈물겨운 한 순간을 위하여 바람도 맑은 소리만 가려듣고 싶어라 사잇고 싶어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퉈쎄